그리고 지난주 참 마음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간배구의 가족으로 함께했던 최용석 해설위원이 우리의 곁을 떠났는데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편안한 곳에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배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귓가에 부서지는 눈 쌓이는 소리 잊었던 날들 떠올리며 멍해지는 머리 차가운 웃음 속에 이별이 느껴질 때 무너진 가슴 속에 또 하나의 불빛이 꺼지네 어두운 밤 흰눈처럼 소리 없이 흩어져가 따뜻했던 사랑이여 돌아선 뒷모습에 낯설음을 느끼게 그대가 있는 분과 그대 곁에 머무르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공연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방정 선차전이 끝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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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